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슬라이드를 제가 오늘 별도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그런 차이값을 정리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죠. 그러면 덕양구의 구민들이 수만 수십만 명이 4박 5일을 두고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를 나눠서 아마 선거를 할 테니까 두 가지 선거가 모두 다 정상선거라면 0값에 가까워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값이 크지 않습니까? 10.8 이런 값이 나오죠. 화정이동. 이거는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 큰 값이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값에 화정이동, 화정일동, 관산동, 고양동에 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값도 무진장 큽니다.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낮네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의욕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일투표는 정상투표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고양시 값입니다. 이게 고양시 병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값이 무진장 큽니다. 물론 여기에 고양시 병의 정발상동 같은 경우는 14.몇 프로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수치죠. 일어날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정발상동 같은 경우는 14.4네요. 정발상동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13. 여러분들 1%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정상이잖아. 그렇죠? 식사동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홍정민 후보가 12.4%의 플러스 값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1.9%의 통합당의 값이 나온 거죠. 이거는 통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고양시 병의 투표자 그룹 모집단으로부터 수난 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전 투표 그룹과 또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당일 투표 그룹이 4박 5일 사이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은 통계학 법칙에 따르면 0에 가깝거나 그 차이값이 아니면 0에서 한 3%의 아주 건수한 차이값을 나타내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식사동 같은 경우는 12.4%,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1.9%, 정발상동은 14.4%,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4.91%.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어립니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죠. 백석 이동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5.9% 나와서는 플러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4.1%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 결과죠. 백석 일동은 민주당 후보가 차이값이 15.2%가 나왔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3.9%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수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양시 갑, 병, 어뢰스는 다 나왔고 고양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고양시청의 송산동을 보시게 되면 송산동의 더불어민주당이 몇 %죠? 13.5%입니다.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2.6%입니다. 밑에는 더 심하네요.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15.1%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4.5%입니다. 그 밑에는 또 더하네요. 대화동은 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16.3%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15.2%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모두 정상이면 0이 나오거나 기껏해야 0에서 3% 정도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발생해야 되죠. 이렇게 15%, 16% 정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정상이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한쪽은 비정상일 거란 말입니다. 통상 우리가 당일투표 득표율을 정상으로 하면 두 개가 다 정상값이면 사전투표가 정상이고 당일투표가 정상이면 0이 돼야 되는데 당일투표는 정상이고 사전투표가 비정상이니까 이렇게 15%, 16% 이런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고향시 갑, 을, 병, 정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광명시 갑도 통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명시 갑에 철산 4동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12.6%,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 9.7%입니다. 광명 2동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5.8%, 미래통합당 후보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9.7%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거죠. 이런 그래프가.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을도 톡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 을에 여러분들 맨 위에 있는 학원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플러스 21%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8.7%까지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보는 김에 하나 더 보시죠.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시 갑에는 여러분들 남종면 같은 경우는 21. 플러스 21.72% 정도가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20.7%의 여러분들 차이값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좌우대칭으로 서로 아름답게 딱 마주보는 모습인지 어떻게 모든 데서 그냥 모든 투표구에서 광주시 갑의 모든 그런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은 승리하는 것인지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에 다 패배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일과 사전의 격차가 이렇게 큰 값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희한한 게 발생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의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의욕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근대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의심으로부터 근대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이럴까? 모든 과학이 이러면 그렇게 해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모든 과학이. 갈릴레오로 통하는 여러분들 천동설과 지동설 유명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뭡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돈다는 것을 계속해서 뭐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심할 수 있는 자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사고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거 아닙니까? 페니실린이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의약품도 아주 작은 관찰과 관찰에서부터 갖게 되는 궁금함으로도 출발한 거 아닙니까? 페니실린의 원재료를 여러분들 사용해서 해보니까 열이 낮아지더란 거 아닙니까? 그 관찰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그것을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말씀의 요지는 왜 이런 일이 전국에 다 선거 때마다 나오나 이야기죠. 광주시 얼 보시기 바랍니다. 4개 업이 있고 1개, 3개 업이 있고 4개 면이 있는데 광주시 얼의 도청면 같은 건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투표 득표율이 14.5%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4.1%입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는 승리를 하는 겁니까? 곤지압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플러스 13.1%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13.4%입니다. 이게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옵니까? 경기도 광주시 얼의 초월의 원 플러스 12.7%가 나옵니다. 광주시 얼의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 던진 것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측에 12.7%를 더해 준 겁니다. 통합당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12.2%를 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경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호기심이 발전의 원천이고 의욕이 모든 성장의 동력원이었죠. 그게 인류 역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관내 사전 당일 특별일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호중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분이죠. 수택 3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차입니까? 14.7% 차이 된 거 아닙니까? 통합당의 나태근 후보 마이너스 14.1%지 않습니까? 두 개 수치도 아주 비슷하죠. 좌우대칭입니다. 그 밑에 수택 2동은 좀 작네요. 플러스 8.3% 그 다음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8% 어떻게 이런 게 나오죠? 오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군포시도 똑같습니다. 군포시도 크기만 좀 차이가 날 것이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